자아 마이크 하나 둘 셋 자 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 오늘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해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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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하세 주님께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달려갈 때에 주여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달려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허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강함 주고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우리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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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역해 하신 나의 주 참 참 감사 할렐리야 이 시간에 다 같이 박수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구풍아 불어라 하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 북풍아 불어라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복마른 내 영혼 복마른 내 영혼 복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육성 갖고 나오리 오 주여 내 기도와 서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 복마른 내 영혼 복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육성 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와 서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중개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동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령 없더라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흔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이 영혼의 기쁨 발령 없더라 차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동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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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 죄의 약에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 죄의 약에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지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하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그 손 못하고 만져라 그 손 못하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하고 만져라 그 손 못하고 만져라 그 손 못하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하고 만져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쾌하소서 새일을 행하사 부흥쾌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쾌하소서 자유쾌하소서 새일을 행하사 부흥쾌하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치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예수의 세번의 지국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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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너를 통하여 주소서 우리 유자 Exceptional的 신의 Old 이란의 잔을 적게 손끝장은 약간azz childrenм 선한 이 잔을 채워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침에 주의 전에 저희가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밤에 저희는 다 졸며 잤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온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둘째 날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여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창조하는 열매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 한 영혼 한 영혼을 흐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옥량 목사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타님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울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은정 영혼 백신실 김혜정 권사님 오현댁 목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명으로 울려 드립니다. 김옥 귀집사님 박재현 권사님 하나님 박노현 장로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분명 주께서 친히 직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조미나 독록이 나지 않는 곳에 쌓인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이름과 또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걸 보며 평상시에 듣지 못한 걸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옛 주인이었던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과 더불어 날마다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멸망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달콤한 시험이 오고 어떤 때는 혹독한 시험이 옵니다. 달콤하든 혹독하든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 앞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남길까 어떤 것을 교훈으로 적을까 하다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 안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단에게 지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새벽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사단, 마귀, 옛뱀, 용 또 악한 영 귀신들 이들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불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데 실천이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겸손을 매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겸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허리를 숙인다. 그러면 겸손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숙인다 하면 겸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아휴 나보다 못하다 하는 순간부터 그는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주의의 사자도 구역장님도 속장님도 등등 모든 분들이 나보다 나으시다 하고 죽게 대하듯 우리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겸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는 분을 참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깡패야? 깡패?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아 이 머리 하나 숙이는 게 뭐 어렵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칼이나 또는 아시아나 그 모든 승무원들의 인사 한번 보세요. 딱 해서 아시아나 얼마나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 보면 비교실치는 않잖아요.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세가 낮춰지는 것을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한번 합시다. 시작. 아니 왜 대한항공은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 부인이 좀 세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건 없는데 거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벼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새벽이니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쉬운 방법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 개혁 개정판 말고 개혁 한글판 1964년도 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글이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되어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버릴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맡길 염려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염려들 중에 90%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날마다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쓰레기같이 염려를 여기고 버려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으니 그런 것은 맡기라고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든지 맡기든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할까요? 그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의심하면 염려가 생기고 확신하면 염려는 안개처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소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어요. 아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럼 확신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응답된 줄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의심을 말하고 감사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확신 가지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지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전하고 싶은 것은 겸손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벽에 이 말씀을 꺼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 따라 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 마귀 악한 용 옛뱀 용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는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째 불가시 불가시 비물질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변장술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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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영원한 첫째 아니 첫째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가 뭐냐고요. 하나님 이쪽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째 둘째 비물질 셋째 무형태 넷째 변장술 다섯째 인격적 여섯째 영원한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악한 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헨리 디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악한 영마기사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고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평택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랄 준비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은 교회예요. 야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었다면 뭐가 많겠어요? 따라합시다. 빛 이 빛이 아니라 빛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우들이 힘을 내서 이걸 극복해 가게 해달라는 그런 성회를 열어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야 그 2300평의 80명이 요만큼 앉아계시는데 소리가 울려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치고서 숙소를 갔는데 여관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텔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리조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그런데 그 중에 여인숙도 물론 있지만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옆에는 갤럭시 호텔이 있고 여기는 여관인 거예요. 아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나 보다. 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침대를 전부 담배로 뽕뽕 뚫어놔서 지져놓고 장판도 비닐 장판이 여기저기 구멍 나고 이쪽에 군용 담요가 하나 있는데 그 군용 담요는 어디다 써요? 어머어머 저분 아는 거 봐봐. 맞아요. 화터 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고스톱을 치나요? 이야 맞아요. 그거 화터 칠 때 쓰는 거예요. 영안이 많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군용 담요가 있는데 아 밤마다 노무자들이 와서 여기서 화터를 쳤나 보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리 창문을 열어놔도 담배 냄새가 빠지지를 않죠. 벽지나 뭐 등등 이런 데 다 냄새가 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제가 뭐 없을까 하고 봤는데 없고 에프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에프킬라를 많이 뿌려놨더니 파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을 다 끄고 거반죽어 가면서 이제 누웠는데 어머나 벽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휴 근데 머리는 안 보이는데 목 이하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세요? 놀래갖고 불을 탁 키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바깥에서 그림자가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불을 다시 끄고서 보니까 또 서 있네.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잠 못 자게 하려고 악한 영이 장난을 치나 보구나. 그래서 가! 나 자야 돼. 나 내일 새벽에 가서 교인들 용기 줘야 돼. 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고 계속 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그래 그럼 거기 있어.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어메! 엄청 무서워! 그냥 보고 있는 게 낫지. 등 돌리니까 더 무서워!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잤느냐. 불 켜고 잤어요. 그래서 엄청 무섭더만. 세상에 털이란 털은 다 서는데 겨드랑이 털까지 쓰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악한 영이 주는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명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때 악한 영은 거기에 안 보이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첫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은혜받는가 하면 누구는 시험 들어요. 아니 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들어요? 악한 영이 장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이나 집이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있긴 하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팔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귀가 이미 벌써 예수 팔 생각을 가론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넣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벌써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고 또 죄짓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죄질까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비물질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와 옛뱀, 용, 이 귀신, 악한 용들은 이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는 우리 공격하기가 너무 쉬우니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로 때리면 우리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겁니다. 첫째가 뭔가 가난 가난으로 우리에게 혹독하게 때리면요. 신앙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저희 재단에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제가 직장을 구했는데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못 옵니다. 아휴 어떻게 하나 그래도 힘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죄송해요. 심야 기도에 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오후 예배 오기 어려워요. 점점 어렵다 그러더니 주일 낮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곽씨로 시작해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가난이 찾아오면 자꾸 신앙 생활하는 것부터 줄여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휴 두 번째 우리에게 질병을 때렸을 때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주의 전에 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신방 가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픈데 기도가 솔직히 잘 나옵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은 이상하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혹독한 시험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기기가 만만치 않아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추해전에 나올 수 있을 때 건강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을 때 그리고 적당히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주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병들어도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새벽에 쭉 뵈니까 참 많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어제 오후하고 지금하고는 얼굴이 너무 달라요. 어제는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보면 전부 폭탄 맞은 여자 같고 새집 짓고 저 사람은 눈썹이 없어졌어요. 어제는 분명히 그리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지우고 왔나? 하긴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전영록 씨 부인처럼 이 입술에다가 뭘 넣는지 아래 입술이 까진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은 립스틱을 바르고 오니까 별로 모르고 이뻐요. 어휴 근데 새벽에 보면 무서워요. 입술이 두 개야. 꼭 붕어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는 뭘 보톡스인지 뭔지 넣어서 그런지 본래 입술이 있고 하나는 문신한 입술이 도톰하게 아래로 나와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입술이 두 개가 움직이니까 엄청 무서워요. 옆 사람 거 한번 봐봐봐요.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도 웬만하면 하나는 그리고 오세요. 전부 파킨슨 씨 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한센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무섭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옛날에 문등병 걸리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제는 다 안 걸렸는데 오늘 새벽은 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특히 안 걸린 쪽은 오늘 찬양하는 쪽만 안 걸린 것 같아요. 찬양하는 쪽은 다 이렇게 아이라인 아이샤도우를 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주님도 놀랍니다. 야 너희들 왜 이러냐. 주님도 놀라니까 기왕에 가진 육체 기왕에 가진 물질 잘 관리하셔서 가난해도 아파도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무형태 예 악한 용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양과 꼴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모양과 꼴 때문에 시험든다는 거 아시지요? 아유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보이기만 하면 되지 이 찢어졌던 동그랗던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시험든단 말이에요. 아유 화장이 떴어 안 떴어 근데 떴다고 그러면 시험이 왜 그렇게 입었느냐 하여튼간 사람은 시험드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시험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아멘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찬양단이 13개 팀이 있어요. 근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전부 해서 따라 합시다. 전교인의 찬양단 화 모두가 찬양하세요. 그런 의미로 15개 여전도회가 있는데 각 여전도회마다 자력으로 찬양단을 만들도록 권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기다림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주님 오실날을 기다린다. 이래서 재림을 생각하며 찬양하라고 기다림 찬양단이라고 지어드렸는데 아 본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가 의미를 바꿨어요.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를 가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인데 아 이분들이요 연금도 있고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도 있고 집도 있는데 아 예물을 잘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다 드림 찬양단이라고 쳐드렸어요. 혼랑 다 드려라 해서 다 드림이라고 쳐드렸어요. 그 밑에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녀들 학비 등등 결혼자금 등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 벌고 자식들도 벌지만 드리긴 드려도 조금 인색해.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져드렸겠어요. 그렇지. 따라 합시다. 더 드림. 다 드림 다음에는 더 드림. 그 밑에는요. 자꾸 싸워요. 그때가 40대라서 그런지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고 그 자존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싸우지 말라고 이름을 뭐라고 져드렸겠어요. 금호아파트 이름. 어울림. 그래서 어울림.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어울려라. 그 밑에는 일을 안 해. 그냥 화장만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물에 손 넣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져드렸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 키움 저축. 대출 해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 합시다. 해드림.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드림. 그 밑에는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두드림이라고 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름을 전하는데 세우림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제발 교회 좀 세워라. 그래서 세우림. 이 세우림 찬양단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9명은 미씨족이라 날씬해요. 자녀를 낳기는 낳았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날씬해. 그런데 한 분이 퍼졌어요. 찬양단 복을 사러 갔나 봐요. 9명은 치마 속으로 늦는 브라우스를 사자. 그런데 퍼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겉으로 빼는 걸 사자. 그래 너 차 빼자. 너 차 빼자. 오늘 찬양단 남자 가운데 푸짐한 분이 한 분 서 있고 그 앞에 검은 교역자 한 분이 서 있고 양쪽에 8명의 여자분이 서 있는데 대부분 웃돌이를 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아하 퍼졌구나. 그런 생각에 금방 영감이 오더라고. 어떤 분은 그 엄청 커 옷이 그 사람은 분명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퍼진 사람이 빼는 걸 사자고 막 그랬어. 너 차 빼자. 너 차 빼자. 막 그러다가 겸용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드디어 자기들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날 이제 서야 되는데 하홍금송을 할 점에 이제 미리 옷을 갈아입고 본당으로 가야 되겠지요. 목회실 옆에 탈의실이 있는데 아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아 너 너 아 빼 빼 막 너 차 빼자. 너 차 빼자. 막 그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거기에 팀장이 세상에 손가락을 가지고 야 옷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배에 살이나 빼라. 그리고 푹 찔른 거예요. 그때 그걸 당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야 이 모모들아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고서 옷을 쫙 찢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잔양단도 안 하고 잔양도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니 쪄서 쪘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나와서 나왔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그거 갖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키 작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저는 170이 안 돼요. 여기 170 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봐요. 170이 넘는 분 하나님 여기도 어쩔 수가 없군요. 그런데 안 드셨겠지만 여러분 이 170이 안 되면 힘든 일이 뭐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콩나물시로 버스가 있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다 제 위에 있고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 작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작으니까 작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깨달고 난 뒤부터는 아우 복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넘어져도 별로 안 까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생긴 거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변장술 변장술 자 이 대목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악한 영도요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러 나타난대요 그러니 내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 말씀을 읽으면 철랑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부인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을 엄청 받은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탄이라고 욕을 먹게 돼요 이렇게 사탄은 분명히 귀한 성도님이신데 어느 날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여 정욕에 이끌려 말하면 사탄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 속에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폐증이었으니까 아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작정기도 철야 작정기도를 하셨어요 며칠을 하셨냐면 천백일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천일을 했다고 하니 내가 천백일은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아들이 잘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밤마다 10시에 가셔서 5시까지 철야 작정기도 천백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를 이어서 5시부터 6시까지 천백일 총 2200번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추울 때 철야를 하면 하나님이 더 정성껏 받으실 것이다 생각하고 12월 15일날부터 철야 작정기도 새벽 작정기도를 시작하십니다 30여 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2층에서 시작을 하는데 전기를 키면 전기세가 올라가고 난로를 떼면 연료비가 올라가니 후라시하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서 홀로 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렁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천백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루에 여덟 시간씩 철야하는 게 어렵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봐야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나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찬송 가는 일장서부터 그저 아는 거는 끝장까지 다 불러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그 시간을 다 채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삼일 가고 사일 가고 한 40일쯤 가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더래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40일 넘어가면서부터 어머님이 까박까박 조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41일째 되는 날 앞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의자가 위로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옆으로 쓰러졌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졸다가 넘어졌나 그리고 다시 와서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 졸아서 죄송해요 졸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의자를 붙잡고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그 6인용 장의자가 뒤로 두두두두두두두둑 하면서 누가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밑을 이렇게 후라시로 다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아유 하나님 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시간대서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의자가 올라가고 뒤로 당겨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험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는 거니까 이기세요 끝이야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하여튼 기도도 안 해주고 이기라고 하는 말로 끝났어 그 다음날 철야를 오려고 하는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기 싫지 그래도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앉으면 또 의자가 움직일까 봐 뒤에 가서 앉았어요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가운데 있는 장작 떼는 난로 안에서 사람 살려 하는 여자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데 간드러지게 아주 듣기 싫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후라씨를 들고 가서 난로 뚜껑을 이렇게 열고 후라씨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머나 장작에 여자가 자살해서 목 매달아 죽은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피를 쭉 흘리면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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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게 세이 끝이야. 그 다음 날도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교회에 부응하고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앞에 앉을라니 그렇고 뒤에 앉을라니 난로가 또 겁이 나고 그래서 밑에도 보고 난로 뚜껑도 열어서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어디를 택했냐? 여기. 강대상 목사님이 방송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가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이 지성소에서 기도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젊은이들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또 누구 올라오라고 그럴지 몰랐죠. 아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 강대상 지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이 화내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불을 켰나?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나 십자가에서요. 시시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같은 사람이 나오더래요. 주님이세요?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기그릇 같은 걸 들고 숟가락으로 한술 딱 뜨더니 얘야 니가 어제는 저녁을 먹지 않고 철야를 왔구나. 자 먹자. 아 하면서 숟가락으로 팥죽을 떠가지고 주더래요. 저희 어머님이 아 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새빨간데 이글이글 타더래요. 사탄아 불러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쉬이 하고 사라졌어. 세상에 이때 어머니의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뭐냐. 계속 악한 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천사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데 나를 두렵게는 해도 해하지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싹 생긴 거예요. 죄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기리이다. 죄이요! 하면서 그때 팍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사람은 약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이겨내면 강한 성도가 됩니다. 내일 2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투 비 컨티뉴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사오니. 사랑하는 영혼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버려버리거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거구나 생각되면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당 불을 꺼주시고 45분이 되었어요.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하실 분은 오래 하시는데 먼저 좌우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한 5분 정도는 같이 기도하다가 손을 놓으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예수여 세 번을 부르고 교회를 위해 남은 여덟 번의 성회를 위해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흥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가 귀가하시면 됩니다. 5분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 번 부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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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의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옆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하늘비전교회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재단, 복음을 전하는 재단, 주님 만나는 재단, 겸손한 재단, 승리하는 재단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힘을 내기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도 해결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풀어가기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신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전 인생 반전 인생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이오니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겸손하게 변화되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으며 확실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살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여러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다가오는 악한 영의 존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아주 세계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지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하나님이여 여신도에 남신도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여선교에 남선교에 구역과 밴드와 소캐와 하나님이여 모든 소그룹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지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열처럼 이 영혼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영원없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마저마로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세일아이 캠파우예라예라예라예라 켈라예라예라 세일아이 나우예라예라예라예라예라예라 켈라예라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노림들을 붙잡아주시고 장노림들이 손대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거람을 올라가여 주소서 고맙습니다